경남 산천군 오부면 왕촌마을은 조선건국의 격동기에 고려왕족들이 숨어들어와 살던 곳입니다. 새 둥지처럼 따뜻한 바랑산이 북쪽에서 버티면서 그 줄기인 매봉산과 소룡산이 좌우로 감싸주고 남쪽 멀리 낮은 송위산이 마파람을 막아주는 천혜의 장소입니다. 북쪽으로 20km의 덕유산과 가야산이 있고 남쪽으로 20km의 지리산이 있습니다. 왕촌리와 자풀이 무성한 천지사터를 둘러보다 옆동네 중촌리의 서어나무숲을 우연히 보게 되어 소개합니다. 왕촌마을에서 천지사터 오르기 300m 전 왕촌 삼거리에서 오른쪽 길로 1.5km 가면 됩니다. 우구면에서 왕촌마을로 진입하기 전 오른쪽으로 2km여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늘진 주차공간도 넉넉합니다. 소류지가 내려다보이는 서어나무숲 속에 데크와 정자와 벤치가 있습니다. 수비옆의 개울물은 수량이 풍부하진 않으나 오염원이 없어 깨끗하네요. 조용히 캠핑하거나 바랑산 등반하며 쉬기에 좋아 보입니다.